광주시가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다시 사용하는 빗물저금통 설치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가뭄 위기로 물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예산 2배 수준인 1억 5천만 원을 들여 빗물저금통 50기를 가정과 학교 등에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붕 넓이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공동주택, 5천 제곱미터 미만 학교 등으로 시설 용량에 따라 1,000만 원 내에서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 광주시 수질개선과로 접수하면 됩니다.